이름이 뭐예요, 미스다시프! 은계훈. 은계훈입니다. 그... 은계훈이야? 은내과 집 아들내미, 은계훈이? 네. 아... 언니! 아니, 언니 피조등 뭐 뜯어먹었어? 누래. 다들 눈가리가 삐지. 왜 또 시비야. 대가리가 썩었지. 싸우자는 거야, 지금? 아니... 가, 가. 가다. 아, 누구? 그럼. 내 과 아들잡이 은계훈이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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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. 그... 내 뭘 했어? 활량이 조만간 닥쳐온다 했어, 안 했어? 내 언제 그랬노? 누구 떠드는 거 들은 사람? 이런 놈 죽어나가야 정신 차리지. 저 뚫린 입이라고. 이미... 신발 떨어져서 무당집 찾고 가발집 하면서 뭔 헛소리세요? 지가 아직도 무당인 줄 알아. 문장국에서 왜 신발 냄새가 나? 자기도 한잔해. 아이고, 아시잖아요. 저 평생 중독하고 싸우고 있는 거. 드세요. 어. 어. 어? 어. 뭔 전화를. 어. 어머나다꾸나. 그 새로 연다는 가게 있잖아요. 왜 전골집 앞에. 아, 그. 아, 들을 게 없는 전골집 그, 그 집 앞에? 알지. 그 애가. 그 애라네요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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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